다나야, 벌써 다이어트 포기했구나 다나 사전에 포기란 말은 없거든 나 다이어트 중 맞아 근데 그렇게 먹어도 돼? 꼭 배고파야 살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 먹은 만큼 운동을 하면 되지 오늘은 밥을 좀 많이 먹었으니까 운동장 한 바퀴 더 뛰어야겠다 다나, 이렇게 사춘기를 술술술 살살 지나가면 내가 너무 심심하잖아 좀 더 강력한 한방을 준비해야겠군 근데 왜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지? 밥 먹자마자 바로 뛸 때 나타나는 증상임 진, 그럼 운동을 이따가 하라고 좀 말리지 그랬어 bye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